우리가 대화할 때 어디를 보고 말해요? 눈을 보고 말해요 오늘 하루는 바쁠 것 같아요 혼자 지내 연습을 해야죠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언제쯤 만나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데 헤어지자 말할까 자꾸만 두려워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싫어졌다 말해요 왜 자꾸만 말 못 봐요 거짓말이죠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되나요 그래 그렇게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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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는 아플 것 같아 나 평소한 더 대결을 해야죠 너 너 내 이름 그 안전을 잃을 것도 같은데 어쩌지 해보세요 이리 안가요 그댈 만나러 가는 길은 행복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시간이 멈추기 위해 내가 싫었단 말이에요 왜 자꾸 만나를 못 봐요 거짓말이죠 우린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되나요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할수록 그가 누구 싶은 게 하나 있죠 나를 사랑하게 됐나요 잘 주지 못했었나요 그걸 알아서 이 꿈을 돌아올다면 그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아저씨 그댈 보내야겠죠 다 됐어 그댈다 그댈 감사합니다.